이제는 가누다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가누다로 바꾼 이후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머리부터 어깨까지 편안하게 받쳐주는지. 그 편안함의 감동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가누다에서 이번에 CV4 베개를 선보인다고 하여 기대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도 가누다 베개를 통해서 정말 수면의 질이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